안녕하세요 로버트 브레이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킹제임스 성경 강의 시리즈를 이어나가겠는데 베드로 후설을 마쳤던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책들을 공부했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받고 또 히브리설을 포함한 사도 바울의 12권의 서신서들 그리고 베드로 전 후설을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 1서를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 1, 2, 3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서는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만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 공부를 마치면 그걸 할 겁니다. 요한 1, 2, 3서를 마치면 뭐를 할 거냐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대답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한이 쓴 책들을 볼 것 같은데 요한의 책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의 첫 번째 책으로 먼저 가서 그가 얼마나 바울 및 다른 사도들과 일치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볼 것인데 제가 아직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끝으로 게시록을 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브레커 형제 게시록 좀 하십시오. 네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책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덜 어려운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지금 보는 요한 1서도 쉬운 책은 아닙니다. 성경의 책들 중에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책도 그렇고 수업 중에 성경 중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와 베드로 전서의 성경 공부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때 바울을 강조했었는데 그 책이 바울과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바울과 조화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번 시간에 다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장 전체를 다루고 싶은데 저는 요한 1서를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우서를 신속히 봤던 것처럼요. 그때는 어려운 게 많지 않았고 좋은 교리가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1서는 어떻게 웃기지 않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순절파의 은사주의자들을 보면 그들은 요한 1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봤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기억하기로는 사랑하다, 과거시제 사랑했다, 사랑하는 자 같은 표현들이 이 본문에 3,40회 나옵니다. 따라서 요한 1서는 온통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 가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어떤 이들이 그들의 교리를 이걸 가지고 정립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우린 그래야 합니다. 저는 독립 침례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중 다수가 사랑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항상 하는 일이 서로 공격하는 것인데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루는 게 좋은데 우린 여기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자녀이고 주의 피로 구원 받았으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기록이 안 되는 AD 85에서 90년 사이이고 그는 자신의 책들 중 다수를 인생 후반에 썼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서 보겠지만 그가 사도들 중 가장 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공사역 때 가장 어린 자였기 때문이죠. 이 책은 105구절 2523개 단어로 되어 있고 요한 1서로 들어가는데 정말 설명할 게 많습니다. 먼저 저는 요한이란 사람을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먼저 보겠다는 거죠. 요한은 누구였고 이 공부 시간에 저는 1시간이나 그 이상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그의 저술들, 그와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요한의 가르침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 저는 요한 1서의 1장 1절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소개 시간을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메오나 유튜브로 보면서 소개 시간은 보통 건너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을 대충 때우지 않고 제대로 알자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친구가 누구인가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1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학자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거 말하기는 싫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비평합니다. 그들은 비평가들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학자라고 여기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침을 서로 베낀 것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합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께서 풍성히 알려주시는데 정말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은 은혜롭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였으며 그가 지상사역 중에 가르치신 왕국복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그때 지상왕국을 설립할 수가 있었는데 그 왕국은 현재 천년왕국이라 부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활란이 앞으로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리가 현재 교회시대라 부르는 시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고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항상 따랐을까요? 예수님께는 열두 제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한데 제자들 중에 항상 붙어 다니는 세 명이 있었고 마태복음 4장 21절 그걸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주께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셨는데 세베데이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으로 그들의 아버지 세베데이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깊고 있더라.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이 즉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줄을 따라가더라. 복음서에 보면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붙어 다닙니다. 그 세 명이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은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 전후서도 있고요. 이제 우리는 요한이 쓴 책들도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세 명을 나란히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세 명은 다 성경을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세 명이었고 그들의 책들은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건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책이 주님이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그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붙어 다녔던 이 야고보는 다른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 저는 그가 사도행전 시대 초반에 야고보서를 썼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말이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바울의 교리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학자들이 실수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 자들이 얼마나 무식하며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이름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베드로 전우서가 있었다면 요한이 쓴 다섯 권의 책들이 있죠. 그렇다면 왜 저 야고보서가 요한의 형제의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는 겁니까? 그는 예수님과 밀접했던 세 명 중 하나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나요? 교회 기둥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세 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신학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자들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성경 그대로를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그가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흩어진 열두 지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파들은 언제 흩어졌나요? 왜 그는 흩어진 열두 지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초기 교회가 거의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0장에서 일부 이방인들이 구원은 받습니다마는 13장에서 바울이 등장하여 이방세계를 향한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소수였습니다. 바울 때부터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사도행전 15장보다 앞에 기록된 초기 서신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책은 바울과 동일한 교리가 있었겠죠. 저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당시에 순교했다는 게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봐야 하고 학자들을 자처하면서 헛다리 짚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요한이란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 말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란 사람은 사도였습니다. 이제 신속히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제가 그 전체를 읽을 시간은 없어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보금서들은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계속 언급합니다. 본문의 요한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일서를 쓴 그 저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마가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8장 51절 누가복음 9장 28절 사도행전 1장 13절 여기서도 계속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보면 베드로가 두 권의 서신서를 썼고 야고보는 한 권의 서신서를 썼고 요한은 다섯 권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야고보서 저자가 이 야고보라고 믿는데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었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사도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거기에 사도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저는 요한이 가장 어린 사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야고보의 동생이었겠죠. 마태복음 10장 2절 그 열두 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요 그는 시몬 베드로 즉 개바 또 개바라는 세 개의 이름을 지녔죠. 그의 형제 안드레이며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요.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순서대로 언급되는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안드레도 베드로의 형제인데 그는 여기서 빠지고 세 명이 한 팀인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셋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빌립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마태복음을 쓴 마테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란 제자가 최소 세 명이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별명을 가진 랩베오 카나 아닌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신이 그는 주를 배반한 자들아 따라서 사도들 가운데 요한은 확실히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서신서의 저자일 수밖에 없는데 흥미롭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후 자신이 사도들을 만나러 갔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또한 사도가 되었는데 로마서 11장 13절대로 그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개바가 베드로의 별칭인 걸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나오죠. 이 삼총사는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죽는데 그에게 그래서 여기에 X표를 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살았고 우리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걸 놓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설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야고보가 바울의 교리와 일치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까? 설명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그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가 그 책을 썼고 그것은 초기 교리였는데 그는 오직 초기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걸 썼다는 거죠. 그 책의 교리는 교회가 이방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정되었습니다. 야고보석 기록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유대인 교회였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서 23절을 보도록 합시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뭔가를 발견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잘 숙고해 봐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 설명이 맞을 겁니다. 왜 맞냐 하면 요한 게시록이라는 책 때문인데 요한이 그거를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말이죠. 그 책은 우리 신약 전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겁니다. 혹자가 말한 대로 최대 AD 95년에 그가 게시록을 쓸 수 있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AD 9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공사역 기간 중에 가장 어린 사도였던 게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로 보도록 합시다.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아주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겠죠. 한데 여기서 그는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는 3인칭으로 말합니다. 왜 그는 주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것일까요? 다 자란 남성이 다른 성인 남자 품에서 잠든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아시죠?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제 말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어린 제자였다면 즉 12살에서 14살 정도 사이였다고 하면 그리고 그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사랑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마치 삼촌에게 조카가 기대듯이 가슴에 기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요새는 더러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그는 동성애자였겠지 그는 예수님께 정욕을 품고 그런 것이야라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 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이 주님이 품에 누웠던 유일한 이유 그가 최후 만찬 때 주님께 기대어 누웠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볼 때 그가 어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3살보다 어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적어도 13살에서 14살 정도고 그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마치 큰형처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겠죠. 그래서 그가 최후의 만찬 때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분 가슴에 기대어서 그의 심장박동을 들었을 겁니다. 그가 들었던 심장박동은 하나님의 심장박동이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어렸던 게 맞을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 우리는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20장 1절에서 8절까지 그거 다 읽지는 않겠고 여러분이 따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제자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요한과 베드로 그 둘이 여인에게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들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서 먼저 달려갑니다. 느낌상 그는 더 젊은 사람 같죠? 그래서 그는 더 나이 먹은 베드로보다 빨리 뛴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이를 좀 먹었고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려간 거죠. 성경 도처에서는 사도 요한이 어렸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렸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를 앞서 달린 거죠. 우리는 그가 야고보의 동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는 사도였으며 사도들 중 가장 나이가 어렸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은 매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제 말은 그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도 될까요? 라 말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매우 사랑이 많은 친구였을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주의 모친과 이모 클로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있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 모친과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거는 요한이죠. 자기 모친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이여 당신이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를 보라고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명쾌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그는 이 제자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가 어렸기 때문일까요? 그는 언제나 다른 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경쟁해야 했겠죠. 다른 제자들은 그를 내려다 보면서 이 어린애가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는 마음이 착하고 어리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가정을 갖고 계시다면 자녀들 중 더 어린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마리아를 모시고 그녀를 내 모친처럼 돌봐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에게는 그를 당신의 아들처럼 돌봐주고 아껴라, 아끼소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리아의 양자가 되었고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란 사람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데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금서를 보시면 한결같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말씀하죠. 요한은 마리아도 사랑했고 다른 사도들도 사랑했는데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사랑으로 대표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의 썰을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지 보고 놀라게 됩니다. 계속 그는 사랑을 말하는데 아주 많이 언급하죠. 그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 자주 언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이란 사람의 캐릭터이고 이제 요한의 저술들을 보도록 합십시다. 요한이 쓴 책들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쓴 책들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은 다섯 권의 성경을 썼는데 먼저 요한보금 그리고 그의 서신서들입니다. 서신서들 서신서가 총 세 권이 있습니다. 서신서가 총 세 권 곱하기 3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그리고 3서 그리고 나서 그는 게시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게시를 주셨죠. 오늘날에 우리는 그 책을 요한 게시록이라 부릅니다. 서신서 세 권, 보금서 한 권, 게시록 한 권 그래서 다섯 권입니다. 이 사실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가 다섯 권을 썼는데 바울이 먼저 열네 권을 썼었다는 얘기죠. 요한은 바울보다 나중에 이 다섯 권을 썼습니다.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요한이 쓴 책들의 기록 연대는 AD 80에서 90년 사이입니다. 거의 주후 백년에 가까운 시기에 그는 책들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들을 생애 거의 말년에 쓴 것입니다. 그는 요한 보금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만 말하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로 자신을 언급하죠. 그는 제가 요한인데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침내인 요한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인데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는 초신자들은 여기서 혼도합니다. 그들은 침내인 요한이 요한 보금을 쓴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보금을 기록했지만 그는 요한 보금 앞부분에서 다른 요한 곧 침내인 요한을 언급하죠. 이 두 요한을 서로 혼동하지 마세요. 요한이 두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침내인 요한이고 그는 사도 요한과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요한은 제자이자 사도이고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 둘은 제 기억에 천둥의 아들 곧 보아너게라 불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는 요한 보금을 요한이 썼다는 걸 알았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여전히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신서의 제목에만 나오죠. 하지만 마지막 책인 게시록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거기서 거론하는데 게시록 1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따라서 그는 일곱 교회를 언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 자신에게 게시하셨다 말합니다. 이 책을 써서 보내는 저자가 요한이라는 거죠. 마지막 책에서 그는 자기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겠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한에 관한 몇몇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를 아주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교리, 신약의 핵심 교리는 바울에게서 왔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이 바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우리가 바울을 항상 강조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복음들, 복수조 그런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바울의 복음은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그가 게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 기간 중에 하신 일은 왕국 복음이었고 그것은 왕국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역은 온통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에 포커스되어 있었고 그들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 그 이름을 믿으라, 내가 누구인지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하는 것은 대단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보시면 그 책은 전환기적 책인데 그 책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게시하신 또 다른 메시지, 곧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으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이제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가서 단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면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또 다른 걸 하러 오셨습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이 주께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세상 죄들을 위한 피의 대속을 믿고 주께서 세상 죄들을 위해 하신 피의 대속을 치르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이전의 메시지와 약간 다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게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는 죄인이 행위가 아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그분이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는 바울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은 요한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 게시록을 썼기 때문인데 따라서 예수님이 공사였기 이후에 더 많은 게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오직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에 머물고 있습니다. 초기 보금서들의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가 구약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언약을 체결한 분이 죽으시기 전까지 언약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은 안타깝지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이후에 대해서는 무죄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게시들을 무시하고 있고 어렵다면서 믿기를 거부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전화, 이메일, 손편지가 오는지 모르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레커 형제, 우리 교회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서 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만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구약 중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보금은 원약을 체결하신 분 곧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구약하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가 하신 모든 사약은 여전히 구약 경륜하에 있었습니다. 그 일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었고요. 왜 저 사람들은 이쪽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에게 맡겨진 개시, 요한에게 맡겨진 개시들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현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을 믿지 않아요. 그의 개시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손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요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내용들 중 일부의 바울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쓴 것들 중의 일부는 상당히 의아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것은 예수께서 바울에게 현재까지 많은 유효한 개시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간과하면 예수님의 개시도 간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달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죠.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는 자가 되고자 합니까? 그럼 바울을 따르세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 번이나 그렇게 말했는데 고린도 전서 4장 16절, 빌리뽀서 3장 17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어떤 신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개시된 일곱 신비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죠. 따라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개시가 종결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개시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개시들입니다. 그러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개시들을 다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성경들을 공부하십시오. 한데 우리가 요한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고인도 전서 16장 19절을 봅시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마울은 선교여행 다녔죠. 그가 시작한 교회들은 주로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 개시록을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이 이 개시 책을 썼고 우리는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죄송한데 우리가 개시록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디모데 후서인데 그걸 보고 나서 개시록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저 말을 한 때가 AD 59년입니다. AD 59년경입니다. 그의 사역 말기이고 여러분이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중에 디모데 후서 기억하신다면 그 책을 쓴 시기가 바울의 사역기 중에 거의 말년이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그 직후에 처형되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매우 개시적인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 바울은 자신이 나가서 개척한 그 아시아 교회들 아시아에 세워진 그 모든 교회들이 그의 사역 말년에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때 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은 압니다. 개시록 1장 11절로 가봅시다. 이 본문은 세월이 더 한참 지나서 기록된 것이죠. 어쩌면 40년이 흘렀을 겁니다. 그래서 그 11절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아셨나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쓰라 그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그 교회들이죠. 이걸 보면 우린 좀 놀라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전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생각한 겁니다. 전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요한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이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제 이야기는 가정법입니다. 만일 이 앞에 가정이 맞다면 우리는 요한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바울만 따라야겠죠. 하지만 이거는 불합리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 베드로 서신, 기타 등등 보지 말고 바울 서신만 읽으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극단주의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이 특정한 책들을 읽지 말라고 말하면 그건 2단이라는 걸 알고 조심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금만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지 않습니다. 그것도 2단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고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이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올바로 나누는 법을 알려줍니다. 바울 그리고 사도행전, 유다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우서 등을 올바로 나눠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한 1, 2, 3서를 올바로 나눌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게시로부터도 등을 돌린 거죠. 요한이 그걸 찬성했을까요? 가정해 본다면 요한이 바울을 배척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조차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을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게시를 주셨는데 주께서는 그에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걸 쓰라고 하신 거죠. 아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님께 등 돌렸으니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그들은 바울을 배척했고 그것은 예수님께 등 돌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편이 훨씬 합당하고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셔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라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게시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부르셔서 바울에게 주신 그 게시의 흐름을 이어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추정을 즐겨 하진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요한의 책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논의할 약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계의 바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나요? 바울은 우리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바울을 우리 사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로버트 브레이크 어찌 감히 그렇게 말하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어떻게 감히 너희 막이 들린 자들은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 막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히 라고 으르렁대죠.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감히 로버트 브레이크 당신은 우리 사도가 바울이라 합니까? 우리 사도는 예수님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했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바울을 성경에서 빼버려야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의 책을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그럼 뭘 잃어버리게 되죠? 우린 예수님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교리를 잃습니다. 저는 그거 사양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 했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에게 교리적으로 중요하고 제가 성경을 믿을 때 올바로 나눠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제게 게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울을 저희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주님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원자시죠.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바울을 통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이방인인 제게 전달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의 가르침. 우리는 그 가르침과 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이전처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그랬듯이 저는 이 책이 바울과 일치하는 점 그리고 다른 점을 확인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공부 시간에 알게 될 겁니다. 요한이 바울과 참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일서에는 문제가 있는데 일부 이상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 있는 문제의 책들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그걸 다룰 시간 없지만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에 이 목록을 쓰진 않겠는데 여러분이 메모하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붙들고 있는데 그걸로 교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마태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구약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 쓰여진 내용 중에 다수가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 대한 겁니다. 왕국복음 메시지들이 들어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보면서 혼란에 빠집니다.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인데 사도행전은 유대인 경륜에서 교회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뀐 거죠. 초기 교회의 왕국 메시지로부터 바울의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으로 달려가서 사도행전 초반에서 그들이 교리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이 전환기적인 책이라는 걸 무시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소로 달려갑니다. 야고보소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저는 그 책이 이때 쓰여졌으리라 라고 보는데 그들은 그 책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면서 야고보소를 들고 나와서 행위보금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소 1장 1절 보시면 그 책이 오직 널리 흩어진 열두지파에게 쓰여졌다 나오죠. 그 책 안에는 이색적인 교리가 나오고 교회의 영적으로 적용은 됩니다. 그 안에는 대활란에 대한 교리들이 나오고 그건 혼란기의 유대인들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도 공부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걸려 넘어집니다.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가장 초기에 썼다고 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준 책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는 놀라운 책인데 그 책의 도입부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7장에서 8장까지 그러한 내용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은 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가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는 점 그가 희생제물이시고 그가 피의 대속이시고 그가 세상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란 책은 이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달려가서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만 끄집어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히브리서에는 구원 상실에 대한 본문이 두 곳 존재하는데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에 의하면 구원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영원히 지니고 있죠.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 같은 구절들이 있나요? 대활란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혼동에 빠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 1, 2, 3서를 가지고도 혼란에 빠집니다. 그들이 올바로 나누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랑, 사랑, 사랑이란 메시지에 온통 함몰되어서 믿음만으로 받는 구원이란 메시지는 놓쳐버립니다. 요한 1서의 메시지 중 일부를 문맥에서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데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 줄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1서를 정확히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래야 여러분이 혼란에 빠져서 행위보금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바울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과 그의 서신서들을 가르친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 같은 전환기 책들을 가르치죠. 이제 우리는 요한 1서를 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이 바울과 어떻게 일치한지 볼 겁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이해해 볼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받은 조명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요한의 생애 중 거의 말년에 기록된 것임을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 책들은 바울의 생애가 끝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바울과 많은 점에서 일치하는 걸 보는데 우리는 그걸 확인할 겁니다. 우리는 이 책들이 바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볼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이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도를 따라야 되는가 우린 요한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바울을 따라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만 되고 그 책을 올바로 나누면 바울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요한이 바울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교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 서신을 공부할 때처럼요. 그런 부분은 요한이 휴거 이후 대활란에 남겨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말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행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은 행위보금을 만드는데 죄들을 고백해야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 죄용서가 우리 입술로 죄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냐에 달려있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카톨릭적인 겁니다.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용서받으려 하는 건 카톨릭이 하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도록 하십시다.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이름을 인하여 너희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따라서 1장 9절에서 요한은 행위를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은 문맥을 왜곡해서 그렇게 해석했지만 우리는 왜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문맥에서 구절을 분리시켜서 해석하는데 그들은 여러분이 죄용서받으려면 합당한 행위를 하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하죠. 입술로 고백하면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2장 12절에서 요한은 여러분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요한은 죄의 용서에 대해서 저기선 저렇게 말하고 여기선 이미 용서받았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혼동하듯이 혼동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꽤 문제가 됩니다.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그가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십시오. 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거 보면 아주 혼란스럽지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앞에서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면서 바로 뒤에서는 새 계명을 쓴다고 합니까? 이래서 어렵다는 것이고 우리는 문맥을 따라 읽어가면서 본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모순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저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런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원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처럼 성경을 믿는다면 그 문제는 실제 모순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께 해석을 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성경을 불신의 자세로 대하면서 비방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세로 다가서면서 주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그 해석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도록 하겠는데 잠원 26장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라.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데요. 이제 다음 구절 봅시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사람들은 이런 본문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그 뒤에는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흔듭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저는 모순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당신에게 와서 당신 바보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에게 똑같은 식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도 바보야. 이렇게 당신도 그 사람이 바보 흉내내면서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멍청한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구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할 때 그의 어리석은 방식을 흉내내서 대답하지는 말고 대답할 때 그의 어리석음을 배워서 따라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와서 브레이크 너의 월간이야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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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저는 이봐 다 큰 성인이 똑바로 행동하게 부끄럽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그의 미련함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이 구절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바보에게 바보처럼 대답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리석군요. 제발 어른이 되십시오.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들이 모순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로 들어가서 문제의 구절들을 만날 때 저는 그 구절들이 모순이 아님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문맥을 봐야 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또 다른 구절 봅시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소위 난해 구절들입니다. 저는 그것들이 문제의 구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것들이 문제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라고 여기는데 이는 그 구절들을 문맥에서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2000년 전 요한이 그때를 마지막 때라고 했으니 마지막 때가 지나갔군이라고 합니다. 멍청하죠.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는 베드로 후설을 이미 봤지만 그는 주님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과 그 본문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는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지를 알 겁니다. 그때가 2000년 전이었을지라도 여러분이 7천년 인류 역사를 알게 되면 지금이 그중에 마지막 3일임을 알게 될 겁니다. 역사는 7일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7천년이고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라 하셨습니다. 한 주라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죠. 어떤 일이 목요일에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이 주 후반에 벌어졌다고 하겠죠. 이 점을 아신다면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비웃습니다. 2000년 전의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왜 지금도 마지막 때냐고 말이죠.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있었고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건 진짜인데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요한 1서 3장 4절 그리고 8절은 여러분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바울은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성령 인침을 받았다 했죠. 요한 1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화하는 것이라. 이제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시 죄를 짓는다며 구원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받은 적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은 마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맥을 놓쳤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문맥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문맥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교회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조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0년이 되어가던 그때의 기독교계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바울의 교리들 중에 상당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놀라는 점은 아시아 쪽에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쳤고 복음을 그렇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서서히 기독교를 변질시켰는데 그들은 이교 사상을 기독교와 섞었습니다. 또 철학과 기독교를 섞었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배경 지식 하에서 이 문맥을 살피면서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요한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았고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인데 자기 입으로 자칭 기독교인이라 한 겁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그 이교도들은 나도 저기 들어가서 재미 좀 봐야겠군 이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들도 몰래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인인 채 흉내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보시다 보면 요한이 이봐 너 영지주의자면서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라고 그들을 공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탄이 등장해서 이불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하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속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그런 자들을 지목하면서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을 안 받은 자들이니까요.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하면서 이걸 봐야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23절 봅시다. 이것도 문제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잠깐만요. 바울이 가르침을 돌이켜보자면 이런 건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피를 그냥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데 요한은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 겁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도 예수님의 피를 언급했죠. 하지만 요한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하나인데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흥미로운데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언급했고 바울의 메시지에도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서 여러분은 은혜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한 2서에는 한 번 나옵니다.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요한일서에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난해하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나눌 수만 있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올바로 나누면 성경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서 올바로 위치하게 되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문을 반복해서 살피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여기저기서 구절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마치 뷔페에서 메뉴 고르듯이 하는 겁니다. 뷔페 레스토랑 말이죠. 뷔페에 가면 차려진 음식들을 둘러보면서 와 접시가 큰 게 하나 필요하겠군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집어가면서 접시를 채우는데 그러다 보면 접시가 가득 차게 되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것 대단한 거죠. 미국같이 풍족한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은 초라하게 먹는데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반찬 놓고 먹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죠. 힘들게 일하고 간단한 음식을 먹는데 성경으로 말하자면 이 책은 뷔페 테이블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고서 나는 새로운 종교 하나 만들고 싶은데 나한테 교리가 있어야겠는 걸 보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거 좋은데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괜찮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2단 교주가 됩니다. 그 자들은 뷔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뷔페 이용객의 마인드로 성경을 보는데 자기네 교리에 이 구절 필요하면 이거 가져오고 출애굽기에서 어떤 거 필요하면 가져오고 오 야구부서에 좋은 게 있군 하면 가져오고 그러면서 뷔페 접시처럼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로 나누어서 읽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죠.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구절들을 갖다 쓰면 수치당하는데 그렇게 하는 여러분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모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 구절들은 그들이 말하는 모순이지 문맥적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요한이 바울에 반대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단에 속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에 반대되는 걸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볼 것인데 그 공부는 베드로 전우서의 방식과 다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요한일서가 바울과 어떤 점에서 일치한지를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보자면 요한일서 1장 7절로 봅시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주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와 여기에는 보혈에 대한 메시지가 있군요. 바울의 교리가 맞죠. 이건 보혈이니까요. 이건 바울과 일치되는 부분인데 베드로 전서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저는 바울만 믿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저는 그들 중에 일부의 말을 들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서들을 제외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교리를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 아는 건 좋습니다만 왜 그것만 공부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로 나눈다는 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게시와 맞춰보고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 제가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저는 베드로 전서도 읽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시대의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길 제가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매 18구절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목격한 것은 뭐란 말인가? 라고 했죠. 어린 양처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피를 통한 구속 그건 바울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바울과 같은 노선에 있다는 걸 알죠. 여기 요한 1사에서도 우리는 그 첫 장에서 벌써 요한이 죄들을 씻기시는 예수님이 피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거 원래 바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구절을 봅시다. 거기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죄들의 용서는 바울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피를 통한 구속 죄들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2절을 보도록 합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이름을 인하여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건 바울의 메시지죠. 바울이 가르친 또 다른 것인데 제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찾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화목재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프로피시에이션 화목재물입니다. 바울이 화목재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한 번 사용한 거 아십니까? 요한은 프로피시에이션을 두 번 사용하셨다는 것도 압니까? 요한 1서 2장 2절을 봅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재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이제 4장 10절을 봅시다. 요한이 바울의 서신서들을 고려했고 그래서 바울이 한 번 쓴 것을 두 번 썼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 프로피시에이션을 썼겠습니까? 바울로부터 인용을 한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 여기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해 화목재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 단어를 볼 때 바울이 말했던 그 화목재물을 떠올립니다. 바울이 그걸 처음 적용시켰으니까요. 요한이 바울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그걸 배웠겠습니까? 이제 요한 1서 5장으로 가봅시다. 요한 1서 5장에서 제가 바울이 노 소 구원이라는 것을 보는데요. 노 소 셀베이션이라고 보는데요. 바울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자기가 구원을 받은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노 소 셀베이션. 저는 제가 구원 받은 것을 알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 받은 걸 알 수 있고 영원한 보장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의 서신서들에서도 그러한 언급을 봅니까? 요한 1서 5장 11절을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명심하실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영원한 보장이 들어있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보장 받았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그 보장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의 보장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 주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영원히 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건 영원이기 때문이죠. 어떤 변화도 멈춤도 없이 계속되는 게 영원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자 이렇게 바오리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다른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그들이 스테판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을 그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스테판은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스테판은 하늘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유대인들이 스테판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앉으셨죠. 그들이 내 왕국을 원치 않는구나. 좋다. 이제 바오를 부르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바오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내가 다시 유대인들을 찾겠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때는 휴거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그걸 고려하고 보는 많은 것들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대활란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고려하고 말했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저희 유튜브에 킹제임스 성경의 책들의 순서들이란 영상이 있습니다. 볼 시간이 있다면 보십시오. 그 영상에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책들을 의미 있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 책들은 전천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으로 시작했고 신약의 책들 중 그것들은 신약에 속해 있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즉 구약의 경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나서가 사도행전인데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은 바울의 책들인데요. 빌레몬서 앞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가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주이자 위대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에 대해서 그 책 2장 13절에 나오죠. 그건 휴거를 말합니다. 디도서 뒤에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뭘 다루고 있을까요? 그 책은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주인으로부터 도망간 종이죠. 바울은 그 종이 주인에게 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 소름이 돋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 즉 그들의 주인을 거부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휴거 이후에 그들은 되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메시아를 다시 찾게 될 겁니다. 빌레몬서 그리고 그 뒤에가 히브리서인데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르죠. 즉 유대인들이 다시 메시아를 찾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오 이런 우리가 번지수가 틀렸네 지금 나타난 자는 적그리소였군 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그 적그리소가 나타날 때 유대인들이 영접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틀린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들은 필시 히브리서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보시면 왕국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이고 그 다음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요한 1, 2, 3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후서가 이중적 적용이 되는 책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공부할 때 저는 바울의 교리를 많이 찾아 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난해한 구절들이 있었고 그것들은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올바로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활란에 적용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요한 1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를 보면서 와 이거는 바울과 일치하는 걸 이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군이라고 하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대활란과 관련된 게 있고 또 심지어 요한 1서 보다 보면 천년왕국에 관련된 것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는 3중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서, 게시록인데 그것들은 다 대활란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책들의 순서도 예언적인 역사적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이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그가 전파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 안에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날에 적용이 됩니다. 몇몇 구절들을 더 언급하고 마치겠는데요. 요한 1서 2장 2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9절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리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자 이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오,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4장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는 이라. 자 4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자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서 실족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 중 일부와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그들 중 일부에서 듣기로는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교회시대 중생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건 참 바보 같은 얘기죠. 미안합니다만 바울도 중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남에 대해 말했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중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건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태어남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활란 때를 위한 교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거듭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본문을 민족적인 거듭남에 연결시킵니다.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의 구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전 거듭남이 영적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구원받을 때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우린 믿는 순간에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듭남을 말했고 요한도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본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제게 많은 이메일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제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거듭남이란 게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잘해보십시오라고 대답하죠. 당신들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만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 바울과 일치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요한도 거듭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태어남에 대해서 말이죠. 그건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 일은 언제 발생합니까? 고린도 전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즉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태어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따르면 그 개시는 바울에게 주어진 것으로 오늘날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중요하고요. 바울은 구원의 복음을 가르쳤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한 겁니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출생이고 다시 태어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령의 인침으로 보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다 되었군요. 아직 요한일서의 한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몇 구절을 더 보고 마친 후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도 요한일서 공부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한이 누구였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야고보의 형제였으며 가장 어린 사도였고 그래서 그는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가 자신이 책들을 썼던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그래서 요한은 AD 100년보다 더 오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쓰임 받았을 건데 공식적으로는 AD 100년 근처까지 살았습니다. 요한의 책들은 어떤 책들이죠? 그는 요한 보금을 썼는데 또 세 권의 서신서를 썼고 1, 2, 3서, 요한 1, 2, 3서, 마지막으로 예언의 책 게시록을 썼습니다. 총 5권이죠. 요한일서 보다 보면 난해한 게 있는데 그걸 문맥과 분리하면 어렵게 됩니다. 이 책의 어떤 구절들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을 결국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있었던 걸 알게 되고 그들이 초기 교회의 교리를 바꾸려 시도했던 걸 알게 되죠. 이제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러면 요한의 가르침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과 바울의 가르침을 비교해보면 많은 교집합들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한이 바울과 많은 점에서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셋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린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여기서 온통 우리, 우리, 우리의 일을 말하죠. 요한은 사도들 중에 하나였으므로 그는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시며 우리가 보았고 증가했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얘기하는데 그 우리는 사도들이고 거기에는 바울도 들어갑니다. 그는 우리가 너희 곧 다른 크리스찬들과 교제를 갖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많은 거짓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 서신에서 보았고 바울 서신과 유다서도 봤지만 거짓 교인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진짜인 척 행세를 합니다. 그 자들 중 대다수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들은 기독교 교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참된 가르침으로부터 돌이켜서 거짓 교리로 향하게 하는 거죠. 제가 요한일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요한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볼 겁니다. 그는 영지주의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견고합니다. 참된 교리 안에 머물라는 거죠.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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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실 거예요.